로마서 8장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초복음 시리즈를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회개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누어왔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분명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감동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딱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도록 어떤 성령님의 인도함 어떤 내적인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 가인 아브라함 요셉 사도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현대를 사는 그리스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단지 그런 것을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살아요 목사들부터 종교적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이 목사님들부터 사역자부터 종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이제 감사하게도 두 가지 친내신학대학교하고 이제 순복음 관련된 한세대학교를 나왔었는데 대학원을 나왔었는데 신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종교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로 생명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드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생명있는 가르침보다는 그냥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경우 생명있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들은 이야기 그냥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거 해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명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덤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덤을 받지도 않고 설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덤을 받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금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제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에서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다 육신의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요 다 육신의 일인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에서 10년, 20년 직분자가 되고 장도님, 권사님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 교회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을 으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가인, 아브라함, 요셉, 사도와 알, 베드로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보세요 구약만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끄시되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하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들을 돌이켜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이 있나 다시 말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떤 수련회, 부흥회였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넘어짐이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삶의 중심과 초점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계속 사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싶다 저는 이제 그때가 고3쯤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 달마다 기도했어요 자주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 또는 감동을 받아보고 싶다 인도를 받아보고 싶다 계속 사모했었거든요 그 후로도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 전역한 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제가 영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며 오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인도함을 받는 법을 몰랐다면 저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매주 설교를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사인이 오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경험상으로 저는 알아요 힘이 없어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서적들 보면서 그냥 목차별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이 안에서 안 나와요 제대로 머리로는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모든 설교는 이 중심에서 나오도록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면 저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바울도 그렇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전했고요 또 사도바울도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결정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잘하는지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어떤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대학교 정할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원서를 넣어야 될 그 시점에서도 아마 저는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삼 속에 많은 경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다면 지금까지도 많은 경우 결정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가서 전세계 교회가 타락과 변질이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있는 교회들과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에요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잠들었다 많은 교회들이 잠들었다 대형교회들 피차일반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중에 깨어있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대형교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냥 몸집이 불어나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길 원해요 왜요? 시설도 안정적이고 시설도 편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개척교회 가서 많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과연 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서 전세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는 변질되고 또는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없이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회가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점만 읽어보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들이 이끌림을 받고 나아갔는가 그냥 나의 의지에 따라 그냥 나의 열정으로 끌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초대교회는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변질의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런데 진리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기초복음 시리즈를 나눴었는데 진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된 것이 가장 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예수님을 막연히 믿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도대체 무슨 의심입니다 왜 의심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말씀이 이게 맞나 사실인가 이런 의심은 들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어떤 의심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직분을 받고 충성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도응답이 잘 안되거나 삶에 얼음이 닥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데 치유가 안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확신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반의 반 정도 될까요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죠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확실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들이셨습니까 담대하게 그 앞에서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은 주님 것이에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극히 드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연한 복음이 반쪽짜리 아니요 반의 반의 반쪽짜리 복음만 전해지고 그것만 사람들이 듣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생활 안에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반의 반쪽짜리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가짜 성도들이 많아져요 교회는 다녀요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도 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충성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아주 미숙한 성도 최고 어린 성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처음 스타트예요 예수님 믿는 건 단지 구세주로 당신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건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지식적으로 믿어요 구세주로 믿어요 찬양 중에서도 나의 주라고 말하긴 하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이것이 큰 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진리가 제대로 손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주 무기가 무엇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처음 아단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무기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했죠?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요 그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니야 사실 아니야 라고 변질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우르신과 같이 의롭고 고린도우서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피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의 주인이 예수여야만 천국 간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행해야만 천국 간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 믿다가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뭐예요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상급에만 관련된 것이지 구원은 그냥 구세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다른 복음이 있죠 한 번 믿으면 됐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무조건 저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무조건 버림받는다 이것도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거든요 여러분 경고를 왜 합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없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당신들 하나님 택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편하게 사십시오 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변질될 수 없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가 변질된 주원인이에요 만약에 이런 복음만 제대로 서 있었어도 성경대로 이런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 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기도가 점점 식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했었던 주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셨어요 물론 그 기도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기복주의적인 기도들도 많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냥 복달라 복달라 이런 기도도 많았어요 그런 기도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봤을 때 기도하는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부가 한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함 풀어달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가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만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믿음과 연관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엉터리 기도 말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점점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 기도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빨라집니다 우리 눈을 현역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점점점점 하나님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을 찾기보단 세상 것들만 찾는 시대가 더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예언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타락한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은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핵심적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와서 충성봉사해요 막 목사님의 마음을 시연케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 육신적인 일로 봐요 그런 사람들은 틀어지면 교회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틀어지면 교회의 적이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일도 없고 제대로 어떤 충성과 봉사를 할 일도 없어요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벌써 시험에 들었을 가능성이 99.9%예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근데 기도 안 해요 벌써 시험에 든 것이 겉으로 티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허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이런 예화들 종종 들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나 장노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허물했어요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를 허물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노님이 교회에 허물했습니다 높여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때 갑자기 계속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이 날 언급하시지 않으시지?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거 허물했다고 말하지 않으시지? 점점점점 그런 생각이 가득 차다가 사람들 앞에 점점 또 얘기해요 내가 저거 허물했어 내가 저거 허물했어 자신을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목사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욕합니다 헌단합니다 그러다 교회 떠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이 피아노를 허물하기 전에 벌써 시험에 들은 것이에요 벌써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허물을 했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육신을 따라 허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시험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99.9%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한 1, 2분 끝입니다 뭐 그것만 해도 그나마 감사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허다할 것이고 여러분 그 정도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기도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한 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영어로 보면 원아워 원아워이에요 한 시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너무 바빠서 어쩔 때 한번 못할 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봤는데 기도하는 게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된다 또는 30분도 안 된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상의 핵심인데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 또 사랑하는 대상인 이웃들 우리가 사람들과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과 대화가 하루에 1분이다 10분도 안 된다 30분도 안 된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부제가 한국교회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큰 카테고리로 말하자면 은사 중단론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방언하는 것에서부터 한국교회가 거부감을 느꼈어요 아직도 고신치기나 이런 데는 거부감을 느끼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의 은사 성경에 나온 고린대전서에 나온 하나님의 은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끊어졌다고 말해요 그냥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성경 완전한 성경이 왔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며 예언이 필요하며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필요하냐 성경이 다 완성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언 예언 치유 축사 여러 가지 것들 성경에 나온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저거 마귀의 영이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보세요 좀 구독자가 많은 교회 목사님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절대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 마귀는 방언은 마귀 방언밖에 없다 지금은 성경으로 역사하는 그런 방언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한국계 많은 성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거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엄청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슨 하나님의 게시를 받으며 무슨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로 받냐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화 그게 은사 중단론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많이 부인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들은 초대교회와 지금 시대를 갈라버려요 초대교회 때는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도 와서 막 방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때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이 완성됐지 않냐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바른 길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표적이 뒤따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만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은사들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를 받는 거 이건 다 존재합니다 물론 성경을 새로 쓰는 그런 게시는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가 나 게시를 받았는데 성경을 새로 써야 돼 추가로 써야 돼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런 게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열어 보여주고 새로 깨닫게 해주는 게시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백번 천번 읽어보세요 그 깊은 의미들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작자이신 그 성경을 직접 쓰신 사람을 통해 쓰시긴 했지만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신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본래의 뜻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학자가 돼가지고 막 여러 서적들을 읽고 책 읽는다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게시인 거예요 게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막 게시받았다 게시받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게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게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터진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해요 그냥 말씀 말씀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지금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그거 잘못하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질서와 권위를 다 무시하고 교회를 난도질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네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원래 청년들도 좀 바글바글했던 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는 무너진 후였어요 왜 무너졌는지 알아요? 아시나요? 그 교회가 예언사역을 받아들였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따라 잘 분별하면서 예언사역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 조그만한 애하고 같이 나타났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막 예언을 하는데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막 말하자마자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막 맞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그 심령에 있는 걸 다 말해버리니까 꼭 집어 말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단임 목사님이 균형을 잡았어야 되는데 단임 목사님의 권위보다 그 예언자의 권위를 높여버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자꾸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분열돼요 처음에는 뭔가 다 맞고 좋은 말씀 같았으나 점점 결과를 열매를 보니까 자꾸 교회가 분열돼요 나중에 성도들이 다 떠나버려요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언한다는 그 사람도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제대로 된 원장님들도 있겠지만 막 예언받았다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을 조종해버려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뭐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뭐 집을 파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아예 예언이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은 경계해야 되고 철저히 그런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배척할 때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함 받는 것 자체를 배척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럼 중앙을 잡아줘야 되는데 왼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이것에 대한 너무 반발심으로 반대로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엉뚱하게 들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니까 모든 꿈은 하나님으로 도운 게 아니야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인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음성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또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눌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들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경험을 봐서도 극히 드물어요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듣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내적 음성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차 나눌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누기 앞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몇 년간을 사모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옆에 어떤 멘토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무조건 귀로 듣는 거 어떤 그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아니면 뭔가 정말 눈앞에 보이거나 확실한 것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모했을 때 사모하다가 또 군대도 갔죠 그런데 군대를 갔을 때 어떤 이제 그래도 좀 기도하는 어떤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저에게 가끔 전화하고 교제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어떤 내적 음성을 들었는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대요 순종하래요 그런데 저는 좀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내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듣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저보고 듣고 있대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벌써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난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잖아요 양 치는 목동들 근데 어떤 목동이 이 양 한 50마리를 가지고 이 오아시스로 물을 먹이려고 왔대요 그런데 물을 먹이고 있는데 다른 양 치기가 또 한 몇십 마리의 양을 끌고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양 치기가 이 양의 무리를 끌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세 명이에요 그리고 양들도 그 목자에 따른 세 무리가 있는 거죠 주인이 세 명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엄청 다툼이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을 다 먹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양들이 각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다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내 양이야 이건 네 양이야 막 하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먼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자가 먼저 가니까 양들이 그냥 뒤따라 다 간다라는 거예요 뭐 와라 하니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들이 그냥 어떤 목자가 딱 먼저 앞장서니까 다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뒤이어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다 뒤따른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는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아가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너 오늘 뭐 전도하러 나가라 아니면 너 뭐 말씀을 읽어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이 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제림하시면 이런 건 다 사라져요 주님과 함께하는데 더 이상 무슨 환상을 보며 무슨 꿈을 꾸며 무슨 예언을 하며 그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다 패해져요 지식도 패하고 언제요? 예수님의 제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나 그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방언도 엄청나요 제가 방언에 관련된 것을 오래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방언도 분명히 반드시 필요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보통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 받게 한 다음에 바로 필수 코스가 그냥 방언 성령 받게 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방언이 필요 없다? 하나님 음성 놓는 게 필요 없다? 환상 보는 게 필요 없다? 예언 보는 게 필요 없다? 너무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만 보세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지금 방언 말하기를 금하고 예언은 없다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걸 인정하고 사모하는 교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윤석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유기석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밖에 수많은 목사님 우리나라 제외하고서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목사님 아니면 또 과거에 쓰셨던 목사님 대다수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그것을 따라 설교하고 그것을 따라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다 온전하다라고 말 못해요 타락한 목사님들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셨던 목사님들인 건 저는 이제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변질된 거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 쓰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가 딱 받아져서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인도함을 받고 다 이게 일상 다반사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냥 아주 특별하게 막 평생에 한 번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여러분 평생 한 번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다 어떻게 신앙상을 제대로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신앙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평생 어쩌다가 한 번 인도함을 받고 끝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는 신앙상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수시로 받으면서 신앙상을 했어요 종교적이고 머리만 커져 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들은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큰 거 말고 저 교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저 교회 정말 생명이 있다 막 성도들이 살아있고 막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교회들을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 받는 교회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들 중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해야만 그 교회가 힘이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 삼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도부터가 될 수 없어요 성도부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금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난 생명있는 신앙 성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확연한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 영전 뵙고 예수님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게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들으셨습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와닿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향해 눈이 열려졌을 것이고 그때 내가 죄인이거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로 듣는 음성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근데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안 한 이렇게 음성 들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본인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한 것이죠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이제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따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유한일서 1장 3절 방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하미니 근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는 것 교제를 갖는 것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를 해요 근데 항상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할 때 일방적이에요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할 말만 주장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건 쌍방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부부나 친구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 저 친구랑 아주 친해 근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 본인만 다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만 계속 말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안한다 저 사람이랑 친해 라고 말해요 그럼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사람 입장에서 난 저 사람이랑 친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을걸요? 듣기 힘들지만 그냥 들어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듣질 않아 저 사람은 찾기만 해 여러분 이 대화와 교제 이런 건 서로 쌍방간이에요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 말만 계속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아 시원하다 눈물 좀 흘리면 아 시원하다 기도 다 했다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뭐 지금 많이 줄었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별로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입 꾹 닫고 있길 원하실까요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신약성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계 보면 아단과 하와를 만들 때에 그들을 만들고 가만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분과 건의심이요 그분이 아단과 하와 건의심 아단과 하와 건의미요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했어요 심지어 아단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단과 하와에게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말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치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원고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종교생활 그냥 교회에서 충성봉사 이 정도만 생각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길 원해요 그냥 막연하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일주일 한번 다니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그런 사람치고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모든 말씀들과 구원에 대해서 보통 자주 연관을 시켜요 왜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이뤄봐도 구원만큼은 얻어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제 삶에서 그리고 제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 받길 원해요 반드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길 원해요 저는 이것이 1순위예요 이것이 1순위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보통 성교주역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성교주역 가면 이제 교포를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외국 가면 그러니까 한인들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어떤 좋은 정보도 얻고 교재도 하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교회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까요 절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9.9%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0%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사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모할 수 있고 그 크기는 차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겠죠 그분을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나요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 큰 특징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요한일수에 나와요 사랑이 없다?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마음이 없어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크든 작든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조금 신앙생활이 미비하면 좀 사랑이 적게 흘러나갈 수는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사랑을 흘러나가요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면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왕이세요? 영어로 보면 천국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곳에 누가 가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는 원치 않아요 근데 막연히 천국 가기는 원해요 그러는 사람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생각하는 막연한 파라다이스 그냥 가면 막연히 다 좋겠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참 다행인데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의 통치를 받아보세요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있는 것도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지금 교회를 향한 탄압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좌파나 어떤 이런 쪽에서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좌파 공산 이런 정권의 세력에 물든 사람들은 교회가 척결대상 1순위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교회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조금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사는 것도 이 한국의 어떤 통치를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뉴스 기사 보세요 어떤 판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판결했다 불화통 터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쳤어요 아니 뭐 음주해가지고 누구를 때리거나 죽였어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실수라고 아니 뭐 심신미약이라고 판결을 확 낮춰버리잖아요 흥량을 낮춰버리고 여러 가지 판결들도 정말 다 이제는 신뢰할 수도 없고 이 나라의 통치 어떤 정권이나 통치 법 신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어요 물론 제대로 판결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나라의 통치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지난 중 한 번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주님 조금 천천히 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준비하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좀 더 충성하고 내 삶을 온전히 쏟아붓고 좀 뭔가 막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뒤로하고 요새는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것 보고 교회를 향해 너무나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고 주님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땅의 지상천국 못 이뤄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없어질 거잖아요 이런 악이 그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우리가 주1학교 때 이런 찬양을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뛰어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의 털을 잡고 놀아도 사자가 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자 앞에 가서 털 잡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 앞에 가서 털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가만히 웃을까요? 가만히 웃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아 저 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영콘을 받아가지고 뭐 딱 잡았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시험하면 안됩니다 성경에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할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마솥에 들어가도 전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뭐 칠배나 이렇게 불타오는 풀국불에 들어가도 전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시험삼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부득불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정말 오래된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어떤 굴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있다가 피해 다니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굴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사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금살금 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분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사자 보고 나 여기서 쉬어야 된다 나가라 사자가 나가더래 여러분 이런 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성교 지역에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데는 모습은 날파리떼나 모기떼가 막 날라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순식간에 그냥 싹 다 떠나가게 돼요 이런 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럴 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일어나요 종교 그런 기적들이 한국에선 잘 안 일어나요 워낙 머리가 커져버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데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한국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막 큰 기적들 아프리카에서 막 10명 살린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한국 교회 이런 거 다 실제예요 이런 거 막 정확한 숫자는 기회가 안 나지만 막 그런 외국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딱 집회를 하는데 안 일어나요 기적들이 왜요? 별로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그냥 다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믿지 성경에 말하는 치유 역사 제대로 안 믿습니다 그냥 병원 가면 되니까 기적의 역사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집회는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의 군사들이 한 40일 금식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회 당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기도로 준비했던 군사들이 하늘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비야 멈춰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올림픽 경기장 위에만 하늘이 뻥 뚫리고 비가 안 와요 다른 데는 다 와요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다가 여기까지 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한 가지 모이셨죠 갑자기 여러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앞을 보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냐면 엉뚱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쭉 이어져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제가 까먹었었는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때로 본문 말에서는 벗어납니다 왜요? 감동이 주어질 땐 벗어나야 돼요 이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적어놓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어놓은 것은 기본 틀이고 성령님은 항상 그 시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때들이 많아요 그 오래전에 백만 명 이상을 전도한 디엘 무디도 준비한 것만 하려다가 나중에 큰 깨단을 벌었잖아요 준비한 것만 했다가 회계를 제대로 못 외쳤는데 그날 시카고인가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 모임했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회계를 외쳤더라면 죽었던 사람 중에 천국 간 사람도 생겼을 텐데 본인이 그냥 준비한 것만 하고 다음 주에 회계 외쳐야지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분명히 회계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는 말을 그 감동을 계속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외친 거예요 준비한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전하다 보면 그거와 연관된 또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고 하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간다 천국에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만약에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을 때 김정은이 행복할까요? 자기가 왕로로 타고 자기가 폭군으로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니고 아 당신 구원받았어요 축복받으세요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 당신 뜻대로 지금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정말로 마음이 마음이 겸손하고 깨져있는 사람은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런 말씀들을 튕겨내버립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속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때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이 한 번만 들어와 봐라 본인 발로 천국 나갈 것입니다 싫어요 천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이 되려면 그분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통치가 좋으신가요? 제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의 통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통치를 좋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월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군대에 졸업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아왔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저는 좋아해요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좋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면 주님 빨리 오소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는 절대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완벽하다는 걸 알아요 의로우시다는 걸 알아요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아당과도 함께 거니셨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들고 아당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분과 아당과 대화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하고 교제하고 거니시며 대화하는 걸 원하세요 물론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그것을 듣기 원치 않으면 성령님은 또 소멸해버리세요 그냥 우리 안에서 확 떠나가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중단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운성을 자꾸 무시하죠 내 안에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막 감동이 오는데 자꾸 무시하죠 나중에 그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성령이 계속 하시는데도 계속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또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 이러면 안 돼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 너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돼 계속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심지어 불신자도 듣잖아요 불신자였던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 핍박하던 불신자인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음성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당가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가인도 아베를 처죽인 가인도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아니죠 배나도 아니면 수십 배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 한 번씩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걱정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주님께 나가요 대부분이 저는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서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언제 염려 걱정거리가 떠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염려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문제가 앞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거리가 왔을 때 주님께 물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감동으로 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어 주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끝 그냥 기도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다 결정할 때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고 이러고 해야 되나 적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적어야 되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후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나아가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물론 어떤 경우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 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보통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빨리빨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인도함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다 보면 또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기도 해요 인도함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것이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주님이 잠잠히 기다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어려움거리 걱정거리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한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례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례를 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한례를 받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딸 한례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방인은 그런 명령을 받은 게 없어요 이방인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아요? 뭐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가 한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한례를 꼭 받아야 된다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한례를 저들은 자꾸 받으러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장노님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대다수가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장노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끌고 나가요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는 그만큼 성령님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결정 중요한 상황들마다 성령님이 인도함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이것을 먹을까요 저것을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물어볼 필요까지는 꼭 없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들 내 삶의 방향성 그런 중요한 일들이 앞에서는 꼭 해야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먹을 것도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부부 간에 또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먹을 때 뭐 먹을까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뭐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건 종종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뭐 먹을까요? 그걸 물어봐요 뭐 그럴 때 뭔가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아 이거 먹으면 그럴 때도 있지만 안 올 땐 또 수없이 많죠 그래도 저는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막 불안해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먹으려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이거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내적인 어떤 느낌이거든요 물론 제 그런 느낌이 100%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운송 듣는 거 내적인 감동에 때로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하나님과 자꾸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점점점 정확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부부 간에 딱 신혼이에요 결혼한 지 한 달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남편의 얼굴을 남편을 다 가려놓고 남편과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배치해놨어요 누가 남편인지 모르죠? 한 사람씩 이야기했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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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야기하게 했어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된 신혼 부부인데 그 아내가 남편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분이 내 남편입니다 했는데 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딴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살았던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럴 때 한 명 한 명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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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을 때 10년 정도 20년 정도 된 부부는 남편이 여보라고 말할 때 즉각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하다 보면 점점점점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져요 척하면 척이에요 여러분도 좀 오래 친한 친구들이면 딱 눈빛만 줘도 딱 서로 알잖아요 뭐 말하는지 그리고 딱 눈빛 하나 줘도 아 쟤 실화네? 저거 원치 않네? 뭐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올해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산업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하고 유명하죠 그분도 제가 듣기로는 사역자 회의가 있어요 이제 단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보통 교회는 단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뭐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방법이 항상 옳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이렇게 한다라 그래요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과 모였을 때 다 기도해보자 어떤 안건이 있어요? 뭔가 결정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해보자 그럼 서로 어떤 감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들어서 다 오케이 아니면 노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아니다라는 감동을 받으면 다시 스탑이에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베이스가 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너 이렇게 하라고 어떤 분에게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뜻이에요 그 결정안을 가지고 하나님 한뜻이 있지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동일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업가가 이것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책에서 봤나요? 어떤 사업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그 어떤 것을 투자할까 투자하지 않을까를 결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가난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가난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내적인 음성, 음성능력을 깨닫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투자할 때 항상 기도한대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투자해요 그러면 100% 성공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내 눈에 보기 좋아요 아 이거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버려요 우리 눈에는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사기인 경우도 많을 수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통해 아마 깨달았는지 항상 기도해요 그 사람은 이 집안에 골방도 있나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며칠이나 기도해요 응답이 될 때까지 대부분 금식한다 그래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확신해질 때 그때 이제 밥을 먹고 그때 투자하면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인들도 이 땅에서 실패하길 원치 않으세요 이 땅의 그리스인들도 잘 되길 원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는 복받는다는 내용 많이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재산이나 전토나 이런 걸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바꿔라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여러분 재산을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떤 재산을 뭐 누구에게 줬거나 나눠줬거나 버릴 상황이 됐다 내가 이 사업을 터뜨려서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럼 하나님은 몇 배나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100배나 갚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냥 굶주리며 헐떡이며 그냥 염려와 문제거리 속에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평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개개인 쪽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 뜻대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보면 주륜성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사역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아무나 세우고 아무 것이나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들을 보면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하면 다 목사 안수 됩니다 누구나 다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돈 벌려고 목사돼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목사됩니다 분별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분별 못해요 그냥 돈 입학금만 찔러주면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지금 그게 현 상황이에요 신학교에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입학금만 주면 웬만하면 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커트라인 낮아질 거예요 잘 안 따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가 사명이 있는가 이런 건 잘 안 따집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 합격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울 때 목사든 어떤 집사든 장로든 누구서든 세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울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게 포함된 건 무엇이에요? 걱정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어떤 주신 권세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그것은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다 그럼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돌이켜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내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서 난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제 나의 초점과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 이제 듣길 원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은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게시도 없고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통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 없다 그냥 성경 말씀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곧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아서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하나님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있는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생명있는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생명의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생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왕구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왕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님 무릇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구합니다 성령님 강력히 임자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교제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느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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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 사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 염려거리 상황들 걱정되는 상황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준비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그 예물 단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중심 없는 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중심을 담아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친척과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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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